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형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18년도 9월 모평 나형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로그 2의 9 곱하기 로그 3의 루트 2의 값 구하래요. 쉬운 문제죠? 뭐만 하면 돼? 계산만 열심히 할 줄 알면 되겠죠? 자, 한번 천천히 한번 풀어봅시다. 로그 2의 9 곱하기 로그 3의 루트 2를 계산을 하래. 근데 지금 이 상태 그대로는 보여요? 안 보여요? 안 보여. 그냥 바꿔버리자고요. 9는요. 3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을 거고요. 루트 2는요. 2의 2분의 1승으로 바꿀 수 있잖아. 이제 이 정도는 그냥 보여야지요, 여러분들. 그럼 얘는 2가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2 곱하기 로그 2의 3이 될 거고요. 곱하기 로그 3의 2가 있었고 아, 이거 뒤에 썼어. 2분의 1 이런 꼴이 되겠죠? 여기 이렇게 세트입니다. 헷갈리면 이렇게 가로 쳐주시면 돼요. 오케이? 자, 그럼 2분의 1, 2는 약분돼서 날라가 버리겠죠? 자, 그럼 여러분 잘 봐요. 이거 이제 솔직히 보여야 돼. 이거 안 보이면 시간 너무 많이 날려버려요. 로그 2의 3, 로그 3의 2잖아. 두 개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어? 밑과 진수가. 바뀌어 있죠? 그럼 얘 계산하면 무조건 1이라고 1. 정답은 1일 거예요. 그래서 얘, 밑과 진수의 자리가 바뀌어져 있으면 서로 역수관계다라는 거 기억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냥 1인 거 보이셔야 된다고. 한 번만 해볼까? 로그 2의 3 곱하기. 로그 3의 2잖아. 밑별란 공식의 은용 버전이죠. 두 개 자리 바꾸면서 역수치 하시면 된다고. 로그 2의 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. 그럼 약분이 돼서 샨, 샨 되니까 얼마? 1 나온다고요.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과정 하지 말자고. 그냥 바로 보이자고. 여기 얼마? 1이라고 1. 할 수 있겠나요? 그래서 정답은 얼마예요? 1이 되는 거고요. 기본 문제인데. 이런 거에서 시간 잡히지 마세요, 여러분들.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서 어려운 문제 한번 같이 다뤄보자고요. 정답은 얼마? 1이 되겠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